1번 준비하나 3시라고? 라스트? 나무 나무 하나 더 있다 하나 어딨어? 팔 발장 조심해 나이스 이거 기본판이면 빨리 올라가자 건물 당기 전에 빨리 가야돼 한번 들어보고 들어가 짜줄게 밖에 울타리 깨진거 안보이고 없는거 같긴해 들어갈게 그래서 요렇게 먹고 있으면 돼 집은 뭐 신경쓰지말고 레츠고 서클 좋다 3번 위에 있네 엎드려있네 저거 3번 위에 있어 우리 맨주컥에서 온다 얘네 차 2대 빠지긴 했어 일단 3번 뒤 3번 뒤 여기 레토널 여기 3번 3번 둘 3번 둘이야 집 애들이 3번이야 아 내 앞에 둘 내 앞에 둘 얘네 둔다 얘네 얘네 뭐야 얘네 이렇게 더러운 듯? 와우 얘네 종이 하나 뭐야 왜 여기 맞지 셋이라고 라스트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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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뒤에 이제 얘들이랑 3대1같은데 아닌가 아 얘네가 MP 얘들이네 오른쪽 밑에 차 쪽에 부품 조심해 차 쪽에 부품이 차 쪽에 부품이 처리되어 아 나이스 1대1 라스트 저 뒤에 정신 나간거 있나 과자 보급적적 여기 와야되나? 와야되니까 아직있노 고마꾸러 나이사 재킹 야 니가 그냥 4명 좋았다 살루트 아 근데 얘는 어떻게 왔지? 아 그 이후에? 아니 원래 차 붙어있던 애들은 딴 데 갔어 그 해우소로 갔어 붙였다 풀스커드야 뒤에서 막을 생각해야되요 크게 벌린다 뒤로 빼서 해야되 힐 힐 빨아야 된다 왼쪽 연막히면서 하자 이거 거기서 오른쪽 좀 봐줘요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수류탄을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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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무 기절이고 어? 누우면 안돼? 뭐야 나한테 핑 들어왔는데 뭐야? 뭐야 또? 스태프 왜 죽었어? 나 뺄고 하다가 아 나 죽었다 죽었다고? 얘네 4명이네 아 얘 피해 아 얘 안 죽냐? 그쵸?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위에가 4명이랑 파워 쎈데 하나 더 있다 하나 어딨어? 팔 발짝 조심해 팔 발짝 조심해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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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나무 털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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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하나 기다리야 형 차타고 갓벌려줄 수 있나? 피 빨고 응 바로 지웠다 내 앞에 넘어갔다 아예 내가 죽었다 화인병 맞았다 얘 올라갈게 빠질게 안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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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끝끝 밑에 이제 끝난거야 그러면 이러면 내가 형 왼쪽 탄차 올려볼게 짜줘봐 나 차 끌고 잠깐만 왼쪽 탄차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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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끝끝 2대1 2대2다 끝끝 2대2다 하나는 산모 밑에 있나보네 그러면 아 저깄에 있네 기절 뒤에 기절 나이스 치킨 좋다 형 이거야 우리 지금 순위 4 1 5 2 1이야 나쁘지 않아 아 열려있는데 아 있네 나이스 나이스 붙여줄게 아 내가 살려볼게요 발소리나? 아니 그만해 형 뒤에 참고 뒤에 참고 있어 어 뛰어온다 뛰어온다 형 나 피 나 피 천천히 아 나도 피 천천히 하나 더 기다려 아 영수 주셔요 영막 까야돼 여기 강나와 따로 사린다 붙었네 얘네 맞는다 얘네 맞는다 얘 농선했다 하나 기절 둘 내렸다 힝힝힝힝힝힝 둘 기절 올라온거 둘 다 둘 다짜리 어시먹어 아 하나 더 있다 셋 기절 반대편에 그 호딱 같은데 반대편 거 어시먹어 이거 사소리 사소리 박는다 박았다 3번 3번 왼쪽으로 뛴다 뛴다 담벼라 3번으로 하나 같이 해 같이 내 쪽은 내가 홀드 할테니까 아 얘 투어 사이가 와 같이 붙여주지 아까 왔는데 담벼라 하나 있고 집 안에 하나 있고 왼쪽 온다 왼쪽 온다 여기 나이스 이거 뭐하는거임? 사이가 못이기임? 아니 또 혼자 아 이거 친지 아까 그 킬로그 겟마들 아니야 이거? 네 길plants 핵이냐? 그놈 봤나 가방을 이 친구 죽는데 집에 있는데 나왔을라 아 이거를 예? 초타를 못 박았어 순간 가려가지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